북극에 도착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비의 제시 아주 만만디하게 오더니 1시간 넘게 연착을 해서 아까는 구름 사이로 왔는데 내리자마자 잠깐 사이 수석을 마치는 사이에 벌써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카디아에서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 픽업한 사람이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잡아 타고 아카디아 숙소를 알려주고 지금 리조트로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뚜껑이 왔네요. 오랜만에 뚜껑이 왔네요. 아카디아 감사합니다.